안녕!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형님 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여기. 아브라함의 큰 시험 아브라함의 큰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 아들과 많은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죠.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 아들과 많은 자손들을 통해 이 세상을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기는 너무 나이가 많았지요. 20년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가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주셨어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 20년이 흘렀어요. 흘렀어요. 그가 100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약속을 되새겨주셨어요. 사라는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너무도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가 웃었다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자손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너무도 기뻐서 크게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어. 그녀가 말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귀가 웃었다라는 뜻인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이 소년이 되었을 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거라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혼란스러웠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쇠로 왔어요. 이삭은 나무를 치고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산을 올랐어요.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이삭은 나무를 짓고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갔어요. 제물로 바친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대답했죠. 아브라함은 단 위에 나무를 쌓고 이삭을 묶고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가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산사가 다급하게 그를 불렀어요. 거길 부르면 일어났 Texas B ovat 요ми 하연이는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무언을 주라고 하시나요? 나요? 아무죠. 아브라함은 닭 위에 나물 쌓고 사기고 그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니까 카드 들어 예지러운 순간 아브라함의 순서가 다극하게 불렀어요. 멈춰라.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천사가 외쳤어요.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걸 아신단다. 저 수풀 속을 보거라. 저기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보이지. 그 양을 제물로 대신 바치거라. 한 장 보려고 했었습니다. 온요. 멈춰라. 나에게 손대지 마라. 천사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아신단다. 저 수풀 속에 보거라. 저기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보이지. 그 양의 제물로 대신 바치거라. 공방으로 뒤집어주 tempt at him. 다행히 가려 봐도 걸려 돼배. 3yd Without constraints. 은 두 가지 klapper 대신 바치. 조금은 statements에 남은 과자의´ gratis. 푹甲 Shore로'Mahe. 손토를 움직여 주시는 seasonal. 지금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harus 알 수 있는 żeby센터가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라고 이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하여 아브라함은 그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 하나님께 준비하신다 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나요? 예! 잠깐만 제가 이 포인트를 해볼게요. 이 포인트를 어느.. 이거.. 이거.. 여긴 맞죠? 이기 극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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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기 고구마기 아브라함의 큰 시험 아브라함의 큰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